저 너구리는 남의 거 꼬아지는 게 취미인가봐 남이 가면은 결심이 꼬아 나는 그런 봉사정신이지? 뺄때는 두개 빼야 되는데 한개 살짝 빼고 이거 확인 잘해야 되네 이거 봐라 이거 나이스 이거 담아둔 모이네 이렇게 해서 모아서 치는 거구나 저도 이런 거 좀 배워 나도 좀 배워야 되겠어 모으면 또 많이 칠 수가 있잖아 다 같이 배워야 돼 뭐 실수도 좀 배워도 왜왜왜왜 또 이거 모으려고 이렇게 치는 거야 모으려고 이렇게 해서 담아둔을 무이네 무이네 진짜로 요새 물이 올라왔어 장난이가 그런 거 같아 뻑하면 10원 다치더라고 뭐 이런데 실수한다 생각은 전혀 하지마라 하셔도 되니깐 아유씨 왜 쫌간 났으면 그냥 빠진거 쫌친거야 여기 실수를 절대 바르면 안 돼 실수 바르면 안 돼 실수 바르면 안 돼 이제 이야 또 벗겨 또 아 안 벗겨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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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웬만하면 지금 정도는 다 지어도 되는데 쪼개다 이거 쪼개다 이거 쪼개다 쪼개다 쪼개 아유 고개 안 가네 아유 안 가 안 가 여섯 개 아유 아유 아유